알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편, 57편 우리 방금 읽은 말씀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봅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흔히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머리가 좋은 것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고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두리번 두리번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수업시간에 좌우 뒤를 두리번거리냐고 그것도 그 큰 머리를 가지고 두리번거리냐고 그 선생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그거를 제가 참 산만한 편이구나라고 느낍니다. 뭔가 어질러져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책상을 어지러놓고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도 이렇게 책상이 어지러져 있었어라고 혼자 자위하곤 합니다.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혼자 있다가도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면 누가 온 게 반가워서 강아지가 나가듯이 쪼르륵 달려가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달려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집중력 없던 제가 초중고 12년에다가 대학, 대학원까지 24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굉장한 기적입니다. 집중한다는 건요. 불필요한 걸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몇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한 장으로 유학하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을 열 장으로 유학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한 장으로 유학하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한 장으로 유학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라고 하죠.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블럭 만드는 회사 중에 레고라는 회사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 레고라는 회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오면서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면서 블럭을 안 하니까 이 레고라는 회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빛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르겐 크누스 토르프라는 사람. 36세에 레고의 CEO로 취임합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를 다시 일으켰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주력이 아닌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레고는 블럭 만드는 회사다. 아이들 블럭 만드는 거 빼고는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의 핵심은 아이들 블럭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집중했더니 레고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고는 세계적인 어린이 블럭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한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려움 만났을 때 한 가지 집중한 사람의 예를 들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7편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있던 상황이거든요. 57편 옆에 설명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어느 굴에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굴이든 간에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굴 안에 있지만 언제 쳐들어와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에게 쫓겨서 그 굴에서 하루하루 지낸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 시커먼 굴 안에서 날마다 악몽도 꾸고 그랬을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거기서 선잠을 자고 조그만 소리에도 내가 잠이 깨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나 긴장되거나 두려울 때 밤에 잠깐 잠깐 깨는 경험 해보셨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보는 것은 이 시가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50편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절망에 빠졌다가 또 오락가락하지만 자, 옷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도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3절에서 힘을 냈다가 4절에서 또 힘을 잃었다가 8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에도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기에 감사하오며 동굴에서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이 압권이죠.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가요, 동굴에서 죽을 위험에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쓴 시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이 어려운 현실의 가운데서 이 굴복하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권력자였던 사울 그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난데 나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냐고 마음 가운데 불안과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오늘 10편 57편에 담겨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의 심정.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네 명 가운데 불안감이 올 때 오늘 다윗에게는 이런 본능을 억누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잖아요. 좌절하고 억울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내 안에 이런 절망이 꿈틀거릴 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막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거를 억누르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의 비결은 오늘 말씀 처음에 제목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지금 동굴의 상황입니까? 고난의 끝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내 것을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동굴에서 뭘 했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서 다시 이곳에 왔을까? 온 이유가 뭘까? 기도할 때마다 곱씹고 곱씹어봐도 제가 예전에 유학생 때 전도사 시절 그때가 제 인생에서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곳이 저에게는 갈릴리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했던 곳.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한다. 다윗이 위기로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셔서 바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죽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굴에 오긴 했지만 다윗이 진짜 바랬던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세번역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왕에게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다윗은 한 번도 비굴하게 사울에게 가서 빌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다윗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에게 위로받고 용서 못할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다. 영어로 리트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피정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캐톨릭에서. 리트리시라는 것은 후퇴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1절 하반절에 보면 피하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이 앞에 거는 완료형이고요. 뒤에 거는 미완료형입니다. 원문을 충실하게 따져보면 내 영혼이 지금만 피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주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 피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기가 와서 갑자기 놀라서 허둥지둥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쭉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피해왔었고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쭉 피할 거라는 것이죠.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피할 때마다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동일한 저자 다윗이 쓴 10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어떤 은혜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께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막 쌓아두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신 은혜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어디부터 달려가냐면 저희 집 팬트리부터 달려갑니다. 뭐가 쌓여있잖아요. 과자, 스낵 같은 것들이 그 쌓여있는 거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뭐 항상 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자가 막 쌓여있으면 보기만 해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고 안에 쌓여있는 은혜 동굴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철형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즉시 옛다, 여기 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주 불리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후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은요 그동안 우리 삶에서 전혀 일하지 않다가 이제 내가 시선을 돌리니까 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땅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듯 돌리든 간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가 네 세상에서 네 그냥 환경과 상황에서 그냥 땅을 처박고 있는데 네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쌓아주신 은혜를 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둬라. 얼굴을 땅에 쳐박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피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수아가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밥 달라고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꼭 엄마를 찾고요. 몸으로 뒹굴어서 놀아야 될 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이죠. 이미 어린아이지만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서 몸으로 놀 때는 꼭 제 딸이 절 찾습니다. 수영장 들어가기 싫은데 아빠랑 놀아야 된다고 아빠 나를 물속에 밀어넣어 달라고 이러면서 막 찾아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고픈지 아빠 절로 가라고 하더니 엄마한테 가서 먹을 거를 찾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저를 버리고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아는 거죠. 아빠는 놀 때나 좋지 실생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에게로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을 막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피하는 친밀함의 연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까지 쭉 피난처를 정해오고 죽게로 피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될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동굴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굴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요.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동굴입니다. 현실은 시궁창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실 도피죠. 세상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죠. 힘든 현실을 잇기 위해서 우리도 취미생활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슨 관계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힘든 현실을 잇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굴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동굴은 실패를 의미하는 장소죠. 여러분 막장이란 단어 아시죠? 인생 갈 때까지 갔을 때 막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산 특히 석탄 광산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광산의 끝부분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다윗이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까지 가 있습니다. 차단된 동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그 동굴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도 피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그냥 있습니까? 아니요. 부르짖고 있죠. 주님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과의 세상 모든 것과의 단절이 일어난 동굴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가 의지한 것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주님께 소통하려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기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도다. 내 온 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네 나를 삼키려는 자 누굴까요? 사울과 그 일당들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비방하며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던지 다윗은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혀를 비방하고 찌들은 게 얼마나 아프던지 그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게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다짜고짜 그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싫으면 누군가 싫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싫습니다. 이게 사람의 참 못된 본성이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다니면서 숨만 쉬어도 싫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가 숨만 쉬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뭘 한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깨달은 건요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숨만 쉬어도 싫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15%만 저를 좋아해도 위로를 얻자. 그런데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동굴 속에서 그냥 처절하게 갇힌 것 같고 연락하려고 해도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 15%가 아니라 0.1%만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0.1%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것이 100%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굴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아무도 니 옆에 없는 것 같지? 이 처절한 동굴 이 막장에서 나를 찬양하지 않겠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굴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게 하는 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동굴의 시간이 훗날 다윗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됐는지요. 그냥 보내게 하는 환경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버티라고 이 상황 주신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가 입은 상처 우리가 입은 배신 우리가 손해받은 거 우리가 절망한 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에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까? 고여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요리저리 잘 사는 것 같은데 탄탄대로 걷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세월만 흐르고 나이만 드는 것 같아서 억울하십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이 동굴의 시간이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굴이 퇴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정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정 16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지은 죄수처럼 취급받으면서 발을 착고에 채우면서 그렇게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깊은 한밤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살인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감옥의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는요 그 간수장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건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하라고 그렇게 많은 찬양을 배웠습니까?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절 겨울처럼 느끼는 날들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춥고 외롭고 낭망되고 어려울 때 그때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할 때요 우리는 계속 우울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 우울한 기분이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메여있는 곳에서 꺼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그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 나를 훅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자굴에 담담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그 조서에 도장 찍어준 왕이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바벨론의 삶의 양식대로 그냥 맞춰주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 오늘 동굴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했을 때 그곳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찬양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의 저자 다윗이 지금은 젊었을 때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피신을 당해요. 아들한테 쫓겨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인데요.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시편 3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어쌓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는 정말 업그레이드됐구나. 천만인이 나를 애어쌓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천만인이 나를 애어쌓다 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주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10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고 동굴에서 찬양하는 걸 연습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의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비록 동굴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환경에 억압당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4절에 보면 네온이 사자를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조금 전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멸할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다가 갑자기 침체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찬양해야지라고 하지만 또 침체에 빠집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흘리다가 집에 가면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고 찬양하다가 현실을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높이 들리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다가 아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율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현실은 시궁창 같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율을 기억하면서 여우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비의 광채가 눈부시게 비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우와의 인자심 여우와의 성실하심 그 스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저는요 이렇게 확정되었고 반복하는 의미가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믿음의 눈을 누르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확정되는 게 부족해서 좀 더 세게 나갑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느낌표 감탄사를 쓰면서 깰지어다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면서 주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께 집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우리의 분위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떤 마음이 꿀꿀하고 누구와 싸우고 다투고 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어떤 거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요. 느끼는 감정 상관없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내려놓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관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꼭 보고 싶은 영화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TV에서도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고요. PC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뭘과 달라집니까? 재미없는 부분은 빨리 감기를 막 해서 보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해서 영화관에서는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된 마음이 없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한 편을 다 봅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게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볼 때는 잘 재밌게 보지 못한 이유는 통제권과 선택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으면 채널 돌리면 되고요. 재미없으면 다른 거 틀어보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주 많죠. 하지만 영화를 보려고 극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10불이라는 어느 정도 돈도 주고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나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맡겨버리는 거죠. 일단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향이 커집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아무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앉으면 나가기도 힘들죠. 핸드폰 하기도 힘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뭐만 해야 됩니까? 오직 영화만 봐야 됩니다. 재미없다고 뭐 다른 데 돌릴 수도 없고요. 다른 것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화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밌게 보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선택의 여지. 우리 안에 통제권과 선택권이 가득할 때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 삶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돌리는 것처럼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 상황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경륜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동굴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왜요?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죠. 이때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던 통제권과 선택권을 주님이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아니다라도요. 남들이 듣기에는 그게 뭐 고난이냐고 할 수 있지만 통제권과 선택권이 상실돼서 내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그때 그때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쉬운 환경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 중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이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러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군요. 영화관 불이 꺼지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상실됩니다.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 상실됩니다. 옆에 앞에 뒤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게다가 불이 꺼졌으니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죠. 평소 때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입체적으로 빵빵 터집니다. 그냥 아멘아멘 하지 않아도 내가 십년까지 그 말씀이 때려박힙니다. 그렇게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고난 한 편씩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의 한 편을 겪고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고 놀랍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동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 다윗 말고 다른 10편 기자는 오늘 10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애개서로다. 아멘 여러분 핵심은요 여기 있습니다. 네가 눈을 어디다 돌리고 있는지 네 선택과 네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죠. 기도하면서도 주님 들어주실까? 될까?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앞에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우주를 볼 때 난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상상이나 됩니까? 이 우주 속에 그 작은 별 그것도 이 미국 땅의 나라는 사람 먼지도 안 되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죄 위에서 십자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두기 아까우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껏 네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시야를 하늘에 보지 아니하고 땅만 쳐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하늘로 두지 않겠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굴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 신뢰한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을 곤고하고 지치게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고난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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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